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주 화요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방속 4법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주째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전북과 충북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하며 양극화 현상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경찰에 출석해 7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열업습니다. 영상편집 박영상